그 사람에 대해서 좀 많이 다 알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좀 살짝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거든. 내가 그러다가 나 혼자 늦는 건 아닐까 막 이런 생각도 들어. 너 유부초밥 좋아해? 어 완전. 혹시나 너가 나오면 품마사지 크림 이런 거 쓰냐? 감사합니다. 오. 하이. 나는 오빠일 줄 알았어. 불편한 건 아닌데 안 편해. 그게 불편한 거지. 형은 어땠는데? 그냥 큰 변화는 없었어. 마음속에서 제 1순위가 늦어요? 추리. 홍학 오빠에 대한 마음이 바뀐 게 있어요? 약간.